자 이번 시간에 이제 인쇄 및 프린트에 관련된 항목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프린트 아이콘 위로 문서 아이콘을 끌어다 놓으면 인쇄가 가능하다는 부분 알아두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인쇄 작업시에 프린트 아이콘이 작업표시줄의 알림 영역에 표시가 된다. 그래서 인쇄 작업 내용을 보려면 작업표시줄에 표시된 프린트 아이콘을 더블클릭해서 인쇄 관리자 창을 열고 인쇄가 완료되면 아이콘은 사라진다. 자 이건 그 제어판에 보면요. 그 프린트 부분 장치 및 프린트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면 저렇게 프린트 및 팩스 라는 곳에서 예를 들어서 이 프린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 저기 보면 인쇄 작업 목록 보기라는 것 있죠.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바로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그 인쇄 대기 중인 문서가 표시가 되고 그 인쇄 관리자 창이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구요. 그래서 인쇄 대기 열에 있는 문서의 인쇄 순서를 변경할 수가 있구요. 앞에서 본 그 창에서 그 다음 프린트 작동을 일시 중지하거나 계속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쇄 대기 중인 모든 문서의 또 인쇄를 취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죠. 여기서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그 인쇄 대기열에 여러가지 문서가 올라가 있다고 했을 때 이제 우리 인쇄를 실제로 진행할 때 프린트 할 때 얘기죠. 이렇게 눌러보면 인쇄를 일시로 중지할 수 있고 모든 문서 인쇄를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 하는 것입니다. 자 프린트를 설치할 때는 로컬 프린트 설치 그 다음에 프린트를 공유를 할 수도 있구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프린트를 설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프린트 설치에 관련되는 부분이죠. 자 여기에서 프린트 추가 라는 것을 클릭하고요. 로컬 프린트로 추가할 것인지 그 다음에 네트워크 프린트를 추가할 것인지 선택해서 추가를 할 수가 있구요. 로컬 프린트를 추가할 때는 뭐 USB 프린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만 이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USB 프린트는 연결하면 자동으로 설치가 됩니다. 자동으로 드라이브가 업데이트 되고 설치가 된다 라는 얘기구요. 네트워크는 컴퓨터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제 선택을 하고 네트워크에 있는 프린트를 찾아서 다음 다음 눌러서 진행을 하면 되겠죠. 자 이것이 이제 로컬 프린트냐 네트워크 프린트냐 라는 것을 설정하는 부분이고 네트워크 프린트로 연결이 되면 이렇게 네트워크가 연결되었다는 표시가 나타나구요. 그 다음에 기본 프린트는 체크 표시가 나타납니다. 기본 값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프린트가 공유가 되면 이렇게 공유되었다는 아이콘이 나타나게 됩니다. 속성에 들어가게 되면 속성이 아니죠. 프린트 속성에 들어가게 되면 공유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프린트를 공유하게 되면 프린트를 공유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관련된 내용이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프린트 앞에서 본 그 체크 표시 나타난 프린트 있죠. 이 프린트, 이 프린트, 기본 프린트. 자 이 기본 프린트라는 것은 인쇄할 때 특별히 프린트를 지정하지 않았을 때 자동으로 사용되는 프린트를 기본 프린트라고 한다. 우리가 인쇄, 예를 들어서 mxword에서 인쇄 버튼을 눌렀을 때 특별하게 다른 프린트를 지정하지 않으면 이 기본 프린트로 프린트가 된다라는 얘기구요. 프린트 아이콘을 선택한 다음 바로가기 메뉴에서 기본 프린트로 설정을 선택을 한다. 자 이렇게 기본 프린트로 설정 선택을 하게 되면 기본 프린트가 되는 겁니다. 자 기본 프린트는 사용자 이미지로 변경하거나 삭제 가능하구요. 기본 프린트는 한 컴퓨터에 한 대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프린트 명령을 내렸을 때 하나만 지정이 되어 있어야지 그 프린트로 프린트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기본 프린트가 아닌 프린트를 인쇄하려면 프린트 목록에서 선택하면 되구요. 네트워크 프린트 또는 추가 설치된 프린트를 기본 프린트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네트워크 프린트로 지정된 것도 기본 프린트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점도 함께 알아둬야 되겠구요. 자 그 다음에 프린트에는 스플 기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처리 장치의 명령을 보조기억 장치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해두고 그 명령을 주변 장치로 전달해서 처리하는 방식 스플 기능이구요. 이것은 역시 중앙처리 장치 속도와 프린트의 속도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속도 차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타난 기능이죠. 그래서 프린트 반응을 기다릴 필요 없이 컴퓨터는 다른 작업을 바로 수행할 수 있고 주변 장치도 자신의 속도에 맞게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어서 작업 효율을 높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구요. 여전히 스플 기능이 지원되지 않을 때는 프린트 작업이 되는 동안에는 컴퓨터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프린트 등 출력 장치에 적용하는 것을 출력 스플링이라고 하고 이를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를 스플러라고 한다.